아 좀 맛있어 베이는데 까빠 나 줄 수 있어요 해볼까 아.. 빙 뜯는 건데 그.. 지금 입고 있는 거 좋아 보이네요 아뇨 아뇨 그거 말고 다른 거 좋아 보이네요 아잇 아잇 감사합니다 아잇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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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중간 아파트로 이동했어요 아까 플레이 사다가 하던데 빙보기 아파트 진입 여기 있네? 스카랑 AK끼고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기졸 스킨 오 나이스다 스카랑 AK를 먹겠다 어? 응? 뼈 썼습니다 안녕?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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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나이스 나이스 야 배있다 어이 과감하게 들어가야지 그렇게 쫄아서 아티린 지금 팀원을 버리고 지금 금마 약간 나 길막당했어 약간 스태프 뒤로 밟는거 봤습니다 지금 흫흫흫흫흪 고고고고고고 차 차 차 차 차고 차 어 뒤에 살아온다 엠방이야 엠방이야 집중으로 붙는다 엠방이야 보이지 않습니다 형님 체크 체크 더 멀리 붙는다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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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엎드림 오케이 한명 기절 나머지 파악이 안된다 나머지 한명 나머지 하나 안보인다 어디 일단 빨리 처리하시다 난 먼저 하나가 안보인다 난 쟤네를 먹고싶다 내가 갔다오겠다 뒤에 하나 뒤에 하나 발각정 아 발각정 뒤에 안돼 발각정 뒤에 발각정 뒤에 살려주세요 내려오 겟탈피 겟탈피야 겟탈피야 저한테 한 다섯발 바뀌었어요 어 이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윽 꿀맛 بي팀원의 이론지 말입니다 대장님의 뒤집으로 또 한명이 죽었습니다 ㅋㅋㅋㅋㅋ 이거는 내가 오도한게 아니다 ㅋㅋㅋㅋㅋ 내가 오도하지 않았다 내가 오도하지 않았어 저기 온다 하셨잖아요 저기 온다 했지 나가는건 안했어 나가지 않았어요 차타고 와 어 차차차차 330 유에이지 우측 330 330 호란스러워 보이질 않습니다 저 나무 뒤에 바퀴 터졌다 바퀴 터트려 바퀴 바퀴 터트려 바퀴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리 오시죠 잡으러 가겠다 알겠습니다 대장님 도모해줘 알겠습니다 아니 운전대를 내놔 알겠습니다 운전대 우측으로 간다 공격 진입 진입 저깄다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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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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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더 한 명 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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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십니까 왼쪽으로 쏜다 165 아까 그 다시야 우리 지났던 다시야 보이지 않아 나이스 나이스 최초 성공 최초 성공 대장님의 포효 대장님의 포효 대장님의 포효 진입 최초 성공 최초로 유연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진입 저희 보급품 오른편에 보급품 대장님 보급입니다 도포가 무급 안 돼 자기장 박히라고 보급입니다 하하 자기장 박히냐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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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포가 1평집 먹는다 배워서 먹는다 배워서 먹는다 배워서 먹는다 배워서 대장님 보급입니다 자 자 어디가 어디가 명령불복중이다 물 복종이다 즉결사살이 가능 대장님 많이 죽겠습니다 어 네 물 다쳤으면 물 부시겠습니다 아니 물 부시지마 물 부셔 나중에 복귀하면 영풍 준비하도록 복귀를 넘칠 것 같습니다 대장님 물을 열어둬라 물을 부시겠습니다 물을 부시겠습니다 물 부셔 환풍이 안 된다 환풍이 안 되신단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대장님 안 쉬시겠습니까 냄새가 많이 나 일광건조해 제가 복원 먹고 오겠습니다 대장님 안 되겠습니다 안 돼 어디가 명령불복종이다 어디 어디 가까워 매우 가깝습니다 뛰어오는게 보였습니다 그럼 보여야되는데 눈에 왜 안보이 헛것을 본게 아닌가 자네 헛것을 본게 아닌가 자네 저쪽에서 분명히 아까 총을 쐈어 대장님 열일하시죠 약간 눈 붙이고 있겠습니다 왜 눈을 붙여 누워있지마 거슬려 알겠습니다 대장님 일어나겠습니다 거슬려 앉아있어 앉아 구석에 박혀있어 구석에 박혀있어 구석에 박혀있어 그렇지 거의 신경 어 W차 일로온다 버기 아까 그놈이구만 돌던 놈이구만 이거 이거 안되겠구만 저기 멀리 사람있다 어 피터진다 아 아 에시베스하고 계십니까 대장님 좀 나와서 같이 아니다 구석에 있으나 있습니다 대장님이 기절이다 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헌덕에 300 우리 차 터뜨린다 1팀 언저대 쏜다 대장님 저 이제 움직여도 됩니까 어 바로 바로 대장님 움직여도 됩니까 아 까비 된다 W W W 우리 타이어 터졌다 아 교놈들을 쳐라 매우 쳐라 이 유돌이 없는 신병 같으니 유돌이 없는 신병 같으니 유돌이 없는 신병 같으니 W를 매우 쳐라 어 어 오 나입니다 나가 나 혼자 있을거야 나가 아 아 나가 다시 들어오지마 아 다시 들어오지마 대장님 이번에 대원들 치킨 먹는 겁니다 쟤 카오팔 끼고 있어 왼쪽 뺏고만 해 285를 보면 나무에 왼쪽 뺏고만 해 놈 한 놈 있다 언덕뒤 280 언덕뒤 봐봐 눈쟁이를 끼고 있습니다 헛소리야 이길 수 있습니다 카구팔당이 카구 딸이 금호 한번 잡아보세요 빨리 지금 보이시.. 일어나봐 가라 너로 가겠다 눈쟁이 저기도 안넣고 도망담 너무 무서운 것 빨리 저 나가서 좀 싸워보세요 빨리 문어에 구멍 뚫리줬습니다 나가서 싸워 저기도 사람 있다 아니요요요요 꺼져주세요 라운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자리잡아 여기여기여기 알겠습니다 집에서 오는사람 조심하거 그걸 왜 쏴! 아픕니다! 그걸 왜 쏴 군장님 쓰레기입니다 살리세요 그러자임 그러자 돌고있잖아 애들 여기 한명 쪼고있고 한명 더 쪼고있고 왼쪽 한명 돌고있고 쐈던 사람 그러자임 조심 아 쪼고있어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두명이 쪼고있음 여기 한명 어 움직인다 쪼다네 연막뿌리고 튀죠 여기 한명 어 크게 돈다 반대로 돈다 오른쪽으로 돈다 돌다가 걸렸네 중기적 파악? 응 크게 오른쪽으로 돌고있는데 나 좀 아랍팔을 땡기겠다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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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명 안되겠어 쏩시다 안되겠어 쏩시다 나이스 아니 도대체 왜 계속 죽는거야 수장님 그만 좀 죽어 내가 그냥 죽이고 죽이고 가야겠는데 그냥 고기방패라도 되는거 아니야 고기방패도 안되잖아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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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봐요 그러면 아 전륜인데 あ 차 언패물 써야되는데 이복치 죄송합니다 오 오 오 좋아좋아 오 오 좋아좋아좋아 이동하지 않는 어패블 연막 뿌리겠다 연막 전개 여기다 노란 픽죠 연막 전개 그렇지 연막을 펼쳐 저거 다시 또 뒤로 돌려버려요 숨이 타가지고 뒤로 아까처럼 이동 이동 풀밭 조심 쏟아 어둑 쏟아 일곱명 다섯명 남았다 다섯명 발견했다 왼쪽 안 돼 안 돼 안 돼 쟤가 숫자 적어 왼쪽 도로네 먼저 잡아야 돼 나이스 승민 저기 옵니다 오는것좀 쏴 그러면 오 나이스 오 그러면 저기 하나 마스트 승민 응원하겠습니다 응원이 아니라 같이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세장님 화이팅 세장님 세장님 화이팅 하나 둘 세장님 화이팅 세장님 힘내라 세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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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세장님 화이팅 화이팅 세장님 세장님 보세요 50 세장님 선 records 세장님 KE 정답 감사합니다.